험난했던 유격의 추억을 뒤로하고 유격장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닭집은 박형식 이병희. 오늘 밥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. 많이 달라고 그런 거야? 네. 고맙습니다. 배우십니다. 음 맛있다. 소주에서. 들었다가 그런데. 고맙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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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으로 만든 식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먹는 거 좋습니다. 자, 괜찮으세요? 사진 찍었어요? 얼마나 찍었어요?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있지. 왜, 왜? 수술해야 될 것 같아. 수술해야 될 것 같아. 서울 가서 다시 한 번.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.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같이 앉아.